참으로 어린 나이인데 여기서 신재동 선생님께서도 전국노래단에게 단장이신데 전국노래단 출신 어린 가수가 있습니다. 어린 가수 홍장원 아실거에요? 장원이가 나옵니다. 이것이 장원이다. 내가 장원이다. 홍장원 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전국노래단의 고소 조기고 풀고서 깨어난다 그 안이 와 불을 넘어가 아아~~ 이 길에 부르셨던 내 세상만 봐 그대 갈 길을 가진 날아 좋은 황금에도 사랑도 안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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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